사디캅 샤올 차오타이 폼 태민캅 오늘 저의 세 번째 미니앨범 어드바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여러분도 정말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태국 샤올들을 위해서 즐거운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민 어드바이스 MB 이벤트 with 타이 샤이니월드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의 사인 앨범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키튼 태민 하이 팡팽 어드바이스 여여 낙합 레우 야름 키튼 태민 낙합 콕콩콕 빠이바이